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자율성의 진정한 자율성이라는 것을 일종의 informed consen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향하는 혹은 그것이 따르고 있는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문제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향상 기술이 문제인가 혹은 향상 기술을 따름으로써 강화되는 억압적 규범이 문젠가라는 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향상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런 기술에 이전함으로써 강화되는 억압적 규범이라면 그것이 문제라면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은 향상 기술이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식, 지향, 즉 우리의 삶을 간장하고 있는 규범들을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샌델의 비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델은 향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조건을 해손한다 혹은 그거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결과가 향상 기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향상 기술을 쓰게 되면 반드시 내재적으로 갖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이 딴 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샌델이 아까 부모의 경우 예를 들었잖아요 과도한 교육 경쟁에 자식을 몰아넣고 있는 부모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 그건 사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향상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밑바탕에는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게 기반한 우리의 현재의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 생활 양식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문제를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샌델이 언급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이 갖는 한 가지 결과에 불과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샌델의 논쟁에 대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은 향상 기술이 전부 문제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향상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향상 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구조 및 아까 Forms of Life라고 그랬죠 삶의 양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변화, 개선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명정치라는 표현을 한번 도입해 볼 수 있는데요 생명정치라는 말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분석하면서서 생명에 대한 어떤 견해가 어떤 정치적 요소로서 평가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IET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Institute for Ethics and Emerging Technologies라고 하는 웹,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딜렉터라고 있는 제임스 슈즈라는 미국의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좌우논쟁이랄까요 정치적 견해를 분석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문화정치학 혹은 정치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생명정치적 차원을 덧붙여서 3차적인, 3차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문화정치학의 축이 하나 있고 정치경제학의 축이 있다면 또 생명정치학의 어떤 차원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명정치적 요소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리버테리안 트랜스 휴머니스트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적인 트랜스 휴머니스트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 프로그레이십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일종의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입장인데 기술 진보론자, 약간의 어떤 자파적인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이 어떤 인간 향상에 약간은 찬성적인,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에 반대하는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바이오 컨서비티브라고 불렀잖아요 생명보수주의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자파냐 우파냐를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파적인 어떤 생명보수주의자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마이클 샌들이나 하브마스 약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쿠야마가 기본적으로 자파 정치학자는 아닌데 최소한 생명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파적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파적으로는 우파적인 어떤 보수주의자로는 아마 레온카스 같은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도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위에 두 입장이 트랜스유머니스트의 입장이고 아래의 두 입장이 보수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좌쪽으로는 테크노프로레이시브와 랩트윙 바이오 컨서비티브가 있고 우파로는 리브테리안 트랜스유머니스트와 라이트윙 트랜스유머니스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간 향상과 관련된 도덕적인 논쟁들은 주로 트랜스유머니스트와 보수주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위의 팀과 아래 팀들이 나누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나 이걸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서 트랜스유머니스트 사이에서도 트랜스유머니스트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특히 생명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트랜스유머니스트와 기술진보주의 우파적인 트랜스유머니스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표를 정리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IET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번역한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리버테리안 트랜스유머니스트들은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자유주의적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생명정치의 입장에서는 트랜스유머니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과 관련한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건 철저히 개인의 어떤 자율적 선택에 걸린 문제이고 국가나 정부, 사회가 공공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위험이나 불평등과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시장을 통해서 조정되거나 통제되어야 되지 국가나 정부가 어떤 주도권을 가져야 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히 어떤 시장 중심적 자본주의를 깔고 있는 요즘 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어떤 테크노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르는 어떤 기술 진보론자들은 약간 자파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간 향상 기술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역시 단순히 어떤 순수히 개인의 어떤 자율적 권리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국가나 정부 혹은 사회적 단위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향상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류 전체의 어떤 복지의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향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화된 민주주의와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의 개념이라는 것이 약간의 중요한 두 가치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들이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주장들도 앞쪽은 자유중심주의 밑에는 민주중심주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어떤 논쟁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랜스 휴머니스트와 생명보수주의자의 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보수주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향상 기술을 금지하자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것이 인간 향상을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향상을 금지해야 된다면 어떤 원칙적인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향상을 금지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설정되고 나면 어떤 이유로 금지할 건가라고 문제를 설정하고 나면 결국 논쟁에서 중심이 되는 쟁점이라든지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는, 제한되는, 방침이 주어지는 쟁점이 뭔가가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논쟁에서 중심적인 쟁점이라는 것은 인간 향상의 시도 자체 속에 내지 않은 어떤 규범적인 문제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향상이라는 것이 규범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에서 향상과 약간 외제적인 결과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성이라든지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향상을 통해서 내제적이라기보다는 향상을 통해서 외제적으로 기결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이 불확실하고 불명하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가치 문제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향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만심,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함 그다음에 아까 샌들처럼 선물로서의 삶 이런 어떤 대단히 규범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향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자율성, 관용, 해악의 원칙과 같은 철저히 자유주의적인 프레임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존엄 스튜트 미래의 해악의 원칙이죠 개인의 자유 혹은 자율성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약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타인에게 어떤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향상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자유주의적 우생학 같은 태도들이 나오는 거죠 국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개인의 선택을 가능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논쟁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개인의 자율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개인의 자율적 선택 권리를 우리가 오브라이드 한다 그러죠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의 선택 권리가 2차적인 권리 최상의 권리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개인의 선택 권리가 제약될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인간 향상의 논쟁이 너무 트랜스우먼스트와 생명보수주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화우의 대립, 특히 자유주의적 트랜스우먼스트와 기술준보주의자 사이의 대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우리는 이들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사회적 정의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렇게 문제를 다시 설정하고 나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적 평등 혹은 그와 유사한 공동체적인 가치 우리 인간적 사회가 담보해야 될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향상 기술을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 특히 여기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중심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이전의 논쟁은 향상 기술을 할 건가 말 건가라는 문제라면 지금은 향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먼저 향상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어떤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향상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삶의 가치랄까요 뭔가 목적지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의 가정 자체도 어떤 민주적인 거버넌스랄까 이런 가정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그에 따르는 어떤 경쟁 압력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의 가장 지배적인 가치는 경쟁과 효율입니다 시장적 가치인 거죠 여기서 어떤 민주적이거나 인간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서 굉장히 어떤 과도한 경쟁지향적인 생활양식을 살고 있는데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들은 사실은 선택권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향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심층적인 레벨에서 그것들은 어떤 스스로의 개인적 선택이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경쟁 구조가 그 개인에게 그것들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과학자나 기술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사실은 규범에 묻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발견을 하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희열 그런 것들이 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은 부분적으로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이런 강직한 기술들이 도대체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오페나이머 같은 핵의 개발과 관련된 원자탄이라든지 이런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사례들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향상 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향상과 치료의 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끌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상 기술이 1차적으로 개별되는 어떤 목적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정성이 확보되고 훨씬 더 접근 가능해질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을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이거나 유전적인 불평등과 같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장애물 사회정치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대의학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질환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상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극복 가능해짐으로써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일에 어떤 하나의 공공적 복지 수단으로서 제공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상을 금지할 만한 어떤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그 문제가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낙다 낙이면 어떤 결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항상 어떤 논쟁 가능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만장일치의 어떤 그런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인 반론이라는 것은 인간 향상 자체의 어떤 뭔가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걸 제안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 논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향상 기술의 도입을 현실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금지를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기존의 어떤 인간의 향상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과 지금 이 기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뭔가에 대한 대단히 원리적인 수준에서의 차이가,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어떤 사후식으로 사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구분 가능해야 되고 또 그 원리적 구분이 가능하다라도 그 원리적 구분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어떤 함축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Node. Bum. Bum. D.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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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